자, 보세요. 이 검사들.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의 권력을 더 키우려고만 하는 그런 검찰. 이거 보십시오. 검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압수수색. 이 압수수색을 한 데가 어디? 대전지검. 최근에 윤석열이 대전이죠. 서용검사가 있는 그곳. 그렇습니다.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한 산업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산업부에서 감사원의 의견과 대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의 양립하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검찰이 밝히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하명을 해서 산업부가 데이터를 조작해서 원전을 폐기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역시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외에는 수사 의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냥 청와대를 치는 거예요. 지금 산업부는 정말 헝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는 감사 결과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논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이거 굉장히 크게 붙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정책적으로 판단한 문제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도 큰 문제고요. 맞아요. 감사원이 원래 해야 되는 감사는 과정이 올바랐는지 혹은 돈을 빼먹은 게 없는지 인사에 불이익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정책감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이 보기에 이런 기준으로 이걸 정했으니까 이건 안 되라고 말하는 건 그 부처의 전문성을 완전히 해치는 행위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원전을 폐기 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버리고 있는 공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산자부를 이렇게 치고 들어간 것은 너 청와대에서 오다 받고 이렇게 한 거지 민정수석이 시켰어 정무수석이 시켰어 대 이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웃긴 거는 사대강은 어떻게 했니? 야 사대강은 더 심... 이거는 사실은 산자부에서 정책적으로 원전에 대한 어떤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전에 정상화되어 있지 않았던 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검찰이 모든 정책들도 자기가 맘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야. 대통령이고 뭐가 없어. 공양이고 뭐가 없어. 청와대가 들여다보는 건 우리가 다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보세요. 기사에 보면 아주 또 섬찟한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이 이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한국수력원자력겸수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데 지금 가스공사의 사장이 누구냐. 청와대의 산업정책비서관을 했었던 분이냐. 청와대를 치려고 한다는 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억지로 이런저런 정책을 추진했다는 근거들을 모아가는 것이고요. 울산시장선거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내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아내면 탄핵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검찰이 2020년에 있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금은 또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시나리오였던 건데 이게 지금 무력화가 되니까 또 원전 쪽으로 다시 파고드는 거죠. 네. 지금 이거는 진짜 4대강 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청와대에서 찍어누르기를 하고 그냥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안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까내게 하면서 그걸 밀어붙였잖아요. 그때는 비서실장 민정수석이 전부 다 검찰 형님들이고 선배님이셨으니까 쿨한 관계를 유지할 때였던 거죠. 이런 계획수들이 다 있어 진짜. 지금 이 원전에 대한 것은 전 세계가 원전을 폐기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전에 이명박 그때 원전 마피아들인 이런 인간들이 다 규제장치를 갖다가 빗장을 해체시켜놨던 거를 산업보에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청와대에서 억지로 원전 쪽을 갖다가 까내리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는 시계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아주 정말 악질적인 이런 수사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경에서 맨 마지막에 써놓은 거 보세요. 한경기사. 기사도 아주 개판인데 맨 마지막에. 마치 증거자료를 갖다 삭제한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참혹합니다. 정말. 이건 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원전 산업에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지금 결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이들을 지렛듯 삼아서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 추진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과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 법무부에서 이것 감찰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뭐 지금 하고 있는 감찰도 워낙 많아서 빨리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케이스도 사실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1번으로 보따리 싸들고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문정 검사는 물반 고기반 얘기하고 있고 저는 물이 없는 연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냥 그물만 들이오면 건질 것이 한가득인 이 문제 공수처 설치로 결국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아멘